물을 잘하는 기업 21년 전통 청혼아이스가 선보이는 2015년 최신 상품 이과수 냉온정수기 TINI 첫째, 물 만드는 기술이 다르다 중금속 등 총 46가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청혼아이스의 4단계 역삼토압 정수 시스템으로 언제든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작지만 강하다 톱 29cm 콤팩트한 사이즈로 냉수, 온수, 정수 3가지가 다 되는 정수기 25cm 높은 최숙으로 다양한 용기 활용 한 번에 많은 물이 필요할 때도 OK 셋째, 안심에 안심을 더하다 24시간 물이 순환하는 자연하중 압력방식 특허기술력 거기에 4일에 한 번씩 냉수, 정수, 저수통을 완전히 비우고 자동 세척하는 ACS 스마트 세정 시스템까지 안심에 안심을 더합니다 넷째,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 편리한 디지털 터치 센서 냉수 오프 기능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감 기능에 필요할 때만 온수를 가열하는 하이브리드 온수 시스템 손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원터치 T필터 적용 기술비의 기술, 최고를 향합니다 청혼아이스 이과수 냉온 정수기 티니 티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